안녕하세요. 불타는 고화질 HD게임 슈랑방송의 존밭!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UFC 퍼스널 트레이너 드디어 마지막주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44일까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41차 오늘 들어왔는데 60일 과정에서 일주일에 이틀 쉬고 하니까 두 달 동안 쭉 달려왔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과정 41일차가 되겠습니다. 41일차 운동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제일 처음에는 타이어돌기 양손잡이 아령으로 바닥에 놔뒀다가 무릎에 올려서 조금 버틴 다음 머리 위로 등쳐 올리는 그런 운동이죠. 테이크다운 방어, 테이크다운 그런 연습이 된 운동이겠습니다. 푸짝푸짝 뛰는 줄넘기 배크하는 거고요. 레그 리프트 그리고 줄넘기 그 다음에 바이셉 바이셉 바이셉이 아니죠 바이시컬 크런치 그리고 줄넘기 그 다음에 V자 V업 다시 타이어 올리기 줄넘기 이렇게 반복하다가 펀칭백 스피드백 펀칭 볼 때리는 거죠 계속 줄넘기 다리 들어 올리기 줄넘기 바이시컬 크런치 줄넘기 V자 그 다음에 프리 스트라이크 5분 동안 하구요 이 운동이 끝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도 만만치 않군요 역시 오늘도 만만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 상당히 빡센 축에 속하지 않을까요 지금 꼬락선지 보니까 보통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에 이제는 정말요 이제 준비한다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스쿼트 엉덩이를 쭉 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5일 과정이 끝날 때가 되면 끝나고 나면 한 일주일 쉬고 운동을 시작해야겠죠 아무튼 어차피 왔네요 이거를 녹화하고 방송을 한다고 그 난리를 자 Popular 네 방송은 도중에 도무지 방송을 하다보니까 운동에 집중을 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방송은 멈췄고 녹화만 진행한 지도 꽤 됐네요. 그렇게 잘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진 않았지만 한두 분 들어오셔서 막 얘기하기 시작하면 운동하는 데는 집중이 좀 안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캠을 샀거든요. 겨울에는 캠으로 할 것 같아요. 마음껏 드라이거에요. 미쳤지? 정신을 차리지? 계속하세요. 멈추시면 안됩니다. 정신을 차리세요. 정신을 차리세요. 정신을 차리세요. 3시간 정도 30초까지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신을 차리세요. 정신을 차리세요. 자 먼저 하셨던 분들은 이제 멈추시구요 자 저도 멈췄군요 정말 이 바보같은 인식용건 빼면 10점 만점에 10점인 운동 움직임감지 게임일텐데 최악이지 헤매스 스트레칭 가요 허벅고 발을 손끝으로 올려주세요 호이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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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 전에 보니까 녹음 오류가 나가지고 짜증나죠 호이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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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수 호이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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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래쪽은 손을 얹고요. 들어 올려서 20초 정도만 버텨주시면 되는 거죠. 자 들고 있는 다리의 각도는 90도! 90도를 유지해 주십시오. 자 반대칸도 진짜 시원해 주십시오. 자 이제 상승에 참고하십시오. 좋은 작업. 지금 시작해두고 있습니다. let's do some arm circles stance straight with your feet shoulder-width apart and your arms resting loosely at your side 자 마지막 팔 돌리기. 비글비글 돌려주십시오. 반대로 빙어낸걸. 자 마지막 팔 돌려주십시오. 잘생겼어. 거의 다 되어있어. 이제 마음이 펌핑할 수 있어야지. 오늘 운동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다고 아까 표시가 됐었는데 한 30분? 오늘 어떨지 뭐 보는 어떨지가 아니라 이거 5분씩 하니까 이것만 15분씩 하는 건데 네, 시간 개선이 또 잘못된 것 같죠? 이것들은 타이어 들기, 그 다음에 선칭부 때리기 그리고 프리 스트라이킹, 자유롭게 샌드백을 때리기 이게 다 5분씩 가지 않습니까? 총 15분인데 어떻게 30분대가 나오나요? 양손잡이 10kg짜리 생각하기에는 무리하지 않고 괜히 무리해가지고 또 이따가는 큰일 나니까 push that tire forward 자, 들고 있는 상태로 자, 올려주세요 I'm getting tired just watching you lift that tire up keep flipping that tire keep flipping that tire lift that tire up jack that tire up push that tire forward flip that tire up flip that tire up 출발 ゆ NHS 이 교체는 그냥 보시라고요 그 교체는 juste 그 교체는 진짜 첫 번째는 치엘이 안 타고 있습니다 hold the crouch then stand and push forward when it's time keep flipping that tire lift that tire up lift that tire up put this chair on the body by throwing your seat Use your tilt Like your tip If you want to carry a tire there will be a one from the attorney I mean, will sit on the 내ci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덕분이야. 진짜 다행이라면 다행인 것이 시작을 정말 깔끔하게 한 것 같아요. 6월 첫째 주에 끝나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아, 둘째 주가 되나요? 조금 더 이걸 늦게 시작했으면 61과정이... 두 달, 딱 두 달이니까... 아, 좀 늦게 시작했으면 진짜 끔찍할 뻔했죠? 아이고, 덥다. 자, 줄넘기 130회! let's go! good! just like we're doing it for real! again push it looking good halfway there yeah awesome jump in time with your hands good just a few more let's do a few extra reps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I know you can do it all the way to the end all right stop 후 후 you got it good job you should be proud of yourself 자, 누우시고요. 어떤 운동인지 잘 알고 계시겠죠? 레그 리프트 다리를 기능시원 hold well well let's go let's go let's go lift your legs straight up in the air then lower nothing nothing to it legs up then slowly back down 끝까지 밑에 끝까지 뒤로 끝까지 똑같아요 아름답다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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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고 끝까지 뒤로 합격?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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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개 더 앞에서 Come on, I know you can do it. Feel that burn. Really push yourself. All right, stop. That was the fastest time yet. Stand in front of the connect with your body facing toward the sensor. Make sure your body appears green with a young man. Oh, it's a jump. Let's go. Let's get this show started. Ready? Let's go. No. Nothing to it. Jump in time with your hands. Halfway there. Keep it going.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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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mp. Nice. We're almost done. Okay, now push it. Let's see how many extra reps you can do. Find that second wind. That's it. Stop. That looked great. Nice job. Let's work out our abs with some bicycle crunches. Let's get this show started. By bicycle crunches. Beard. Beard. Go. Beard. Beard. Start. One. He's not going to come here. He's not going to come here. That's it. If I could face the Demons in the back of the other two, one. First, he's not going to the other side. Hey, you're not going to the other side. 이 장면의 몸은 소리도 can also almost finished maybe you can give me a few more reps at the end let's do a few extra reps come on i know you can do it 잘 모르겠습니다. Now, push it! Let's see how many extra reps you can do! Keep that body moving! Feel that! That's it! Stop! You got it! Good job! 자 줄넘기 130회 다시 해야죠. 자 줄넘기 8번 정도 하는거 같은데 8188224 1024번 1024번인가 1240번인가 minim minim men 좋은 좋은데요 무심 almost finished ok now push it let's see how many extra reps you can do alright stop that looked great nice job 제뿔야. 제뿔야. V-UP! 누운 상태에서 제뿔야! 다리에게 Aussie 선명히 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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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은 可以 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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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이 네! 아멘! 좋습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아마 몇몇 더 연습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좋은 V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센서에 있는 센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타이어들이 있네. 5분! 잠깐만. 해보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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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骼에 재방 차가ép으로 돌아갑니다. 교회 시 daw version 3. 잠이 disappointed. competitions. esse Goo pivot. 춤이klich 포트. 센서 천리 Second Fiveer. 축하! Your timing is spot on. Flip that tire. Push that tire forward. 좋은 타이밍! 좋은 타이밍! 좋은 타이밍! hold the crouch, then stand and push forward when it's time. keep flipping that tire! keep flipping the tire! keep flipping that tire! you're not getting tired are you? 저거는 차가 없을 것 같다. 저거는 차가 없을 것 같다. 뭐지? 차가 없을 것 같다? 차가 없을 것 같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Don't forget to hold that squat before you stand and push the tire. Keep flipping that tire. Push that tire forward. Flip that tire. Your timing is spot on. Lift that tire up. Keep flipping that tire. Jack that tire up. I'm getting tired just watching you. Keep flipping that tire. Keep flipping that tire. Lift that tire up. Push that tire forward. Push that tire forward. Push that tire forward. Okay. Let's stop here. That was great. Good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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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go. Good job. Good job. 정국, 정국, 정국 almost finished OK now push it let's see how many extra reps you can do 예, alright start that looks great nice job 자, 레그 리프트. 자, 누워서 다리를 늘 팍팍 필요 없죠? 봅시다~~ 최고의 월사항을 풀고 이길 수 있어요 다르게 하세요 무리에서 두는 이에요 다르게 저항 기획이 있어서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일요일까지 한 이틀의 전체자 다시 손에 대해 살짝 앞을 한다는 것이 좀 더 매력에 대한 이야기 더 좋은 것 같아요 끝까지 끝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자 줄넘기 130배 뛰어봅시다 깜짝이야 잘하시네 자는 이 공연이 지금 마지막으로 자고 이리 와봐 그냥 몇 개 더 더 추가 추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또 눕고요 바이째클 크런치 touch your knee to your opposite elbow nice your abs should really be feeling thi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nothing to it that's right crunch those abs looking good almost finished maybe you can give me a few more reps at the end let's do a few extra reps come on I know you can do it keep it going strong I know you can do this all the way to the end okay we're done that was great it looked amazing keep it up let's go stand in front of the connect with your body facing toward the sensor make sure your body appears green let's get that heart bumping by jumping roll let's get that heart bumping by jumping roll let's do it for real now ready let's go good push it nice keep up that tempo halfway there awesome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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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 끝났습니다. OK, now push it! Let's see how many extra reps you can do! Find that second win! OK, we're done! You got it! Good job! You should be proud of yourself! You should sit on the ground and front of the connect with your body facing sideways toward the sensor. Make sure your body appears green within the octagon. It's time for some intense artwork with some of the hips. So, we're going to d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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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ep them as straight as possible. Bring them together toward each other. Bring in! Your hips are the pivot. Nothing to it. We're halfway there. 아멘 OK. Now push it! Let's see how many extra reps you can do! Keep that body moving! Keep it going strong! I know you can do this! OK. We're done! 뭐.. 네.. 난 조금 더 빠르다 자, 펀치 볼! 자, 펀치 볼! 아시다시피! 적당한 속도를 맞춰야죠. 이렇게, 균일하게. 앞뒤로 움직이시죠? 자, 빠르게 때리는 게 아니라 호뚤, 호뚤! 적당한 속도와 정확도를 때리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5분 동안 세도 복싱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나봐요. 괜찮아요! 시작해 주세요. jedenmal 이 시선을 못한다면 적당할 것입니다. 아까는ета, 여기서 꽂 Chaos 바늘이 멈춰있도록 계속 타격을 가는건데 속도가 균일해야되겠죠? 후옥을 잘 못 읽어요 얘가 후옥을 잘 못 읽어요 후옥을 여기로Fr 후옥을 잘 못 읽어요 후옥을 잘 못 읽어요 후옥으로 가끔 공간을 저에게 너무 좋아요 끝까지 깜짝이야 할 텐데 자, 이제 절반을 했습니다. 진짜 펀치물이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좀 비싸지도 않던데. 랜드백은 이제 좋은 걸 갖고 싶기도 한데 나중에 언젠가 바로 기약을. 기약 없는. 언젠가 좋은 것을 하나. 젤리 형편으로 되어 있는 사람형.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구하고 싶다 능. 언젠가는 구하고 싶다 능. 미쳤나요? 아예 이게 떨어져버릴 정도로. 속도가 아예 끝까지 내려갈 정도로. 언젠가는 못 맞추진 않을 것 같은데. 자, 이제 살짝 멈칫한 거죠? 알죠? 여기 봐. 포옹을 못 알아먹을 잘. 비싼 점심. 집에서 떨어져. 말은 괜찮겠지? 안 내려오 그냥. 상황에서. 너무 빨라. 좋은 pace. knock him out. 너무 빨라. 조금 더 빨라. 자, 이제 마지막 바퀴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줄넘기 130회. 자, 끼워봅시다. 자, 우리를 등장해. 자, 우리를 등장해. 자, 우리를 등장해. 좀 더 좋습니다. 계속 가야죠. 억울을 거에요. 거의 다 됐습니다. 더 더 더. 네네, 한 번 더. 자, 조금만 더. Let us push yourself. Ok, we're done. That was great. It looked amazing. Keep it up. 자 누워봅시다 누워야지 우리들은 오늘은 누워서 하는 운동들 자 누워봅시다 자 누워봅시다 다시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한 번 더. 거의 다 됐습니다. 다시 한 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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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출렁기 자, 출렁기 자, 출렁기 실패 출렁 춤춘 출렁기 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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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es 아 예 이동 이동 바이시클 크런치 오잇차 Good, we're halfway there. Crunch right, crunch left. Again. next to you you and wasn't I'll give you some extra veterans down to your needs map him you A few more push yourself A Yo 아하... 으하... 자, 이 프로! 자, 이 프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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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that's the halfway point bou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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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ain jump in time with your hands keep it going we're almost now give me a few more see if you can push yourself okay all right stop that was a slower pace than what we've been doing so far v-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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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p j v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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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물이 불닭니다 그 halfway point 아 find that second wind yeah! push it we are building up our endurance really push yourself okay, we are done well, you were a little slower than our last session 자, 프리스트라이킹 5분 동안 재해 오게 페드벨로 때려주시면 되는 운동입니다만 자, 온뚱을 연속으로 때린다면 쉽지가 않습니다 자, 1초에 2번 정도 뻗어주셔야 되고요 자, 총 100번으로 이제 뻗어야 되나 이게 점수가 딱 나오거든요 진짜 빼놓는다던데 그런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잊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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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